아카요. 부동산 하시고 지금은 연기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뮤지컬하고 CEO세요. 그렇죠? 아니요. CEO는 아닌가요? 네. 의리에요. 근데 그 파약 있잖아요. 얼굴팩. 제 이름을 얹고 약간 주인식을 처음부터 갖고 했어요. 같이 일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 가지도 해서. 제품 연구 단계부터 판매를 하셨고. 네. 같이 다 해서 포장 같은 것도 저거 하고. 그랬구나. 지금 7년째에요. 요번 9월달 되면 7년이 되는 거죠. 꽉 찬 7년. 지난 7년 동안 총 매출이 3천억. 3천억.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단일품목 사상 아마 제일 많이 팔린. 그렇죠.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. 단일품목 중에서 뭐. 사실 회사 3천억이고 저도 뭐 회사 띄워주고. 그리고 또 나라에 받칠 거 받치고. 드릴 거 드리고 이러면. 남은 거 진짜 없어요. 3천억. 응. 생각도 못 해본 금액이긴 한데. 그리고 열심히 관리하죠. 남는 거 진짜 없는데. 생각도 못 해본 거. 아니 나도. 자세 맞서진 차. 자세가 다 이렇게 됐어요. 그렇지. 톡 올라가지. 고객님 고맙습니다. 고객님 고맙습니다. 좀 외통. 저희 어머니 좀 쓰시겠어요. 쓰고 어머니 쓰시고. 딱 보면 안 좋은. 제일 기억에 남는 고객. 나 이거 쓰고 있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? 바로 요 전에 영부인. 영부인이요? 청와대? 네. 너무 굉장히 이렇게. 뭐 잠깐 이렇게 초대가 있어서. 가게 됐어요. 갔는데. 다 같이 이제 끝나고. 사진을 찍었어요. 식사 같이 하신 거예요? 네 식사하고. 그래서. 사진을 이렇게 멀쨈하게 찍었는데. 딱 다 찍었습니다. 그래서. 저도 이제 이렇게 돌아서려는 그. 찰나에. 내 손을 쫙 잡으면서. 그래서. 아 하영미씨 제가. 뭐 이렇게 이렇게. 좋아한다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. 저희 이렇게 청와대 여 직원들한테. 뭐 떼떼. 명절 선물처럼. 한 팩씩. 선물을 했습니다라고. 하시는 거예요. 너무 놀라가지고. 나도 그래도 좀. 강심장인데. 바로. 아 고객님 너무 감사하고. 진짜로요? 진짜로요? 실화예요. 그래서 거기 또. 모든 기자 분들이 거의. 카메라를 놓칠 뻔하고. 네. 제가 고객은 맞죠 하영미씨. 너로. 이제 비서관들도. 어허허허허허허. 뭐 이렇게 하고. 저도 한몫했다는 걸 잊지 마세요. 의심 말겠지만. 저 누나 나온 데서 찍은 게 아니에요. 예전 거예요. 어. 알겠어요. 화이팅. 스컬씨. 하하씨랑. 왜 스컬이에요? 뭐 쿤타도 있고 뭐. 아 쿤타? 어 쿤타 어떻게 하세요? 알아요? 나도 알아요. 어 형. 어 형. 어 형. 어 형. 어 형. 또 누가 알아요? 제가. 솔직히 형님한테. 형님하지만. 솔직히 형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요. 솔직히 형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요. 솔직히 해도 좋대. 제가 어렸을 때. 얘가 언더그라운드 있을 때부터. 저도. 제가 팬이었고. 배워야겠다고. 제가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내가 10번까지 얘기하고 뭐가 틀린지 궁금해.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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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얘도만. 얘한테 나 아줌마야. 어. 쿱. 이렇게. 저도 사실 뭐.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까. 확실히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뭐 기본적으로 스카 리듬. 으짜 으짜. 많이 아시네요. 으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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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싱리 노래하시는 김흥국 씨도. 네. 레게 파티라도. 네. 맞아요. 아예. 그거 레게예요? 네. 완전 레게죠. 코털 아저씨가 부르는 그 노래가 레게예요? 네. 되게 궁금한 세계야. 근데 자마에가 가봤어요? 네. 얘는 반만리 아들들이랑 친해요. 안 되겠네. 반만리 아들 중에 로암만리라고 있습니다. 그분이 한국에 내안했을 때 무조건 스커를 불러요. 같이 반만리 아들들이랑 투어 다니고. 한국의 반만리는 누구예요? 스컬이죠. 스컬. 스컬이 생각하는 한국의 반만리는 누구예요? 저죠. 건강해. 건강해. 또 같이 공연도 하고 하면서. 뭐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